안녕하십니까. 힙합 래퍼 시간입니다. 자, 미국 증시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렇죠? 역사적으로 최고치를 계속 경신을 하고 있어요. 자, 이런 가운데서 정말 질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질문들을 주셔서 다 일일이 짚어보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저희가 생각할 때 꼭 아셔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도움을 드리려고 오늘 좀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 전에 지난주에 해외 주식 순매수 1위부터 10위까지 1월 15일부터 19일까지의 대한민국 투자자들이 어떤 해외 주식을 투자했는지 좀 짚어봐 주십시오. 네, 첫 번째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성장주 기업으로 유명한 마이크로소프트가 1위를 차지했고요. 그 뒤를 이어서 테스나가 차지를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조금 무화하지만은 나스닥 100 상품이죠. 이제 쇼트 상품이 이제 SQQQ가 차지를 했고요. 세 배. 네, 세 배 쇼트 상품입니다. 네 번째로는 이제 테슬라 두 배 롱 상품 ETF인 TSLT가 차지를 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이제 NR을 해지할 수 있는 미 20년 장기체 ETF인 261.T가 차지를 했고요. 여섯 번째로는 이제 아이온큐가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는 테슬라 레버리지 1.5배 상품 TSLT가 차지를 했습니다. 여덟 번째로는 이제 반도체 3배 쇼트 상품인 이제 XOXS가 차지를 했고요. 아홉 번째로는 테슬라 커브드 콜 ETF인 TSLY가 차지를 했습니다. 열 번째로는 비트코인 선물 두 배 레버리지 ETF인 이제 BITX가 차지를 했습니다. 상무님께서는 이런 부분을 보시면서 이제 최근에 이제 반도체 레버리지에 대한 것을 언급하셨는데 이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코멘트 하실 게 있으실까요? 네. 자 1위부터 10위 보시면은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27.3%니까 거의 이제 상당히 잘하고 계시다고 생각이 들고 근데 이제 보면은 테슬라 8.0, 테슬라 2배짜리 3.5, 또 테슬라 1.5배짜리 2.7, 테슬라 커버드 콜 2.2 굉장히 좋았어요. 네. 테슬라 집중이 굉장히 많네요. 근데 요즘에 테슬라 주가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의 테슬라 사랑, 테슬람 이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저희가 그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할 때 너무 한 종목에 다 그 흔히마나 몰빵 투자라고 하죠. 네. 요거는 좀 조심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렇게 테슬라를 좋아하시는 캐시우드 님도 10% 이상 투자를 안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목 투자에 있어서 좀 포트폴리오 구성을 좀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신경이 살짝 거슬리는 게 전에도 저희가 이 동영상 쇼트까지 만들었었는데 네. SQQQ와 SOXS만큼은 제발 투자를 장기적으로 하지 말아주십시오 하는 얘기를 여러 번 해드렸죠. 네. 그렇습니다. 3배 레버리지 지금 대세 상승을 일으키고 있는 대표적인 지수와 업종 여기에 인버스 3배 투자. 네. 단기적으로는 너무 많이 올라서 빠질 수 있어요. 그러면서 단타로서 수익을 낼 수는 있겠으나 그게 성공 확률이 얼마나 높을까요? 참 그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모르겠네요. 참 정말 야수의 심장이 참 많으십니다. 조금씩 조심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질문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본부장님 리벌렌싱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최근 소비재 종목들을 정리하면서 현금 비중 40%로 크게 늘었습니다. 평소에는 이제 20%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요. 그 동안은 말씀하신 선택과 집중에 맞춰서 섹터별 핵심 기업 1개에서 3개 기업을 적당한 가격에 분할 매수해왔습니다. 다만 현 시점처럼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한 리벨렌싱하기에 조금 부담스러운 시기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가격이 부담스럽더라도 선별한 종목의 비중을 늘려야 할지 아니면 QQQ 같은 ETF를 활용해서 조금이라도 변동성을 줄이는 게 맞는 전략인지 궁금합니다. 투자를 하면 할수록 어렵다고 느껴지는 요즘 매번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 글쎄요. 본인의 어떤 성향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저희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제가 뭐 이 버섯 투자를 30년 31년 차 지금 하고 있는 상황에서 리벨렌싱이라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리벨렌싱을 할 때 굉장히 주체가 되는 이유를 가지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 주체는 뭐냐면 결국 펀드멘탈이 얼마나 좋느냐 나쁘느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주 모델을 돌리지만 사실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에서 1년에 2번 많게는 4번 정도 실적이 발표되고 나서 여러 가지 지표를 가지고 또 여러 가지 실적 내용을 가지고 돌려서 어느 업종이 좋은지 어느 인덱스가 좋은지 이것을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리벨렌싱을 저희는 해요. 지금 하신 질문은 예를 들어서 뭐 엔비디아를 많이 들고 계시다. 엔비디아가 많이 올랐으니까 비중이 많이 늘어서 여기에 더 투자를 하는 게 좀 부담스럽다. 그러실 수 있죠. 그렇지만 엔비디아의 매력도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적정 가치를 구했는데 엔비디아가 올라갈 수 있는 룸이 100%가 있고 QQQ 즉 나스닥 100에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20%밖에 없다. 이러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무작정 그냥 QQQ만 사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퍼센트지를 엔비디아를 사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도표를 가지고 나와봤어요. 이건 제가 그냥 임의로 얘기를 해볼게요. 말씀하신 대로 현금 40% 들고 있고 대형기술주를 30% 들고 있고 반도체 및 다른 IT업종 QQQ로 들고 있다고 칩시다. 20% 정도 들고 있고 그리고 중소형주를 10% 들고 있다. 그래서 작년 말에 또 중소형주 얘기 많이 했었으니까 이런 포트폴리오라고 치고 현금을 40% 들고 있으니까 이 40% 중에서 평상시처럼 20%를 줄이겠다. 이 전략이다. 그러면 포트폴리오상 지금 현금 40% 대형기술주 30% IT업종 20% 그리고 중소형주 10%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어? IT업종 QQQ가 너무 작고 또 중소형주 러셀 2000도 너무 작다. 그래서 오히려 이쪽을 끌어올려서 현금 20% 대형기술주 30% IT업종 25% 중소형주 25% 이렇게 만드시고 싶은 마음이 생기실 수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대형기술주의 매력도가 얼마나 되는지 또는 QQQ 같은 이런 상승 여력이 얼마나 되는지 중소형주의 상승 여력이 얼마나 되는지를 분석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저희가 지금 현재 분석을 해보면 여전히 대형기술주가 대장이다. 이렇게 저희는 나오고요. 그 다음이 이제 QQQ 이렇게 지금 나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포트폴리오를 짜는 거는 그냥 현금 20% 대형기술주 50% 그리고 QQQ 20% 중소형주 10% 그러니까 QQQ와 러셀 2000은 안 건드리고 그냥 제일 좋아 보이는 쪽에 더 많은 비중을 두는 게 적절한 전략이죠.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분산 투자하고 싶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대형기술주 15, 10 또는 나머지 5에서 10을 QQQ로 투자하자. 그런데 중소형주 투자는 하지 말자. 그냥 10% 여기 놔두는 게 낫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최근에 이제 제가 계속 얘기했지만 펀드멘탈을 보면서 판단을 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펀드멘탈이 이익 추정치가 어떻게 변하는지가 중요해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중소형주의 이익 추정치는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어요. 올라가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에 대형주 특히 대형주가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면서 펀드멘탈 쪽으로 계산하면 중소형주에 대한 비중을 더 싣는 것은 적절하지 않죠. 그래서 여러 종목들이 있다면 원하시는 사고 싶은 종목이 한 3개가 있다면 아니면 5개가 있다면 개별적으로 다 들여다보시고 어느 쪽이 매력도가 가장 높은지를 보시고 그것에 현금 소진을 하는 게 맞지. 딱 분산하자. 이것도 가능한 방법이긴 하지만 그게 수익률한테는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닐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조건 싸다고 좋은 종목이 아니고 저희가 투자 성향을 파악을 해야 되며 그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가 펀드멘탈을 파악해야 된다라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다음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나스닥 100 환해지 상품이 적립 중인데 혹시 환해지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년에 2% 가진다고 보면 비효율적일까요? 물론 환율이 1,280원 정도 되면 갈아탈 생각입니다. 라고 나스닥 100 상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이 질문. 우리가 작년이죠. 저희 같이 교육자료 만들면서 환율 예측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투자하고 이거 참 어렵다고 얘기해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면 우리가 틀릴 수 있던 부분이 이런 거죠. 달러가 약세로 갈 거고 그러면 신흥국 좋을 거고 그래서 중국 투자했다. 그럼 망했죠. 올해. 작년 이게 이런 전략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우선 나스닥을 좋아하시면 그냥 나스닥을 투자하시는 게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엑스트라로 환율을 가지고 추가로 돈을 벌려고 하시는 거는 그건 너무 많은 것을 투자해서 얻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적절하지 않고요. 환율을 보는 이유는 내가 이 종목이나 이 업종을 좋아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나중에 혹시나 환율이 깨질 경우에 이익이 많이 났는데 환율 때문에 깨질까 봐 그 종목을 좋아하지만 그 종목을 어떻게 보면 해칭을 하는 환율을 그럴 때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나스닥을 좋아하시고 나스닥에 대해서 투자를 늘리고 있다. 나스닥 100을 그럼 여기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잘 생각해 보시면은 원화 달러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 것 같습니까? 특히 원화 대비해서 달러가 앞으로 계속 강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그냥 해칭을 안 하시는 게 맞아요. 나스닥이 또 달러가 약세로 갈 때 나스닥이 더 많이 오릅니다. 그렇죠? 과거에는. 왜냐하면 이 나스닥 관련 종목들이 훨씬 더 해외의 매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반면에 만약에 옌화로서 일본 주식을 투자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차트를 그려보면은 원옌 환율은 계속해서 2020년부터 지난 3, 4년 동안 계속 빠졌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일본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일본에 대한 투자를 늘렸지만 상대적으로 환율이 깨졌으니까 20% 정도 깨졌으니까 이익이 난 것이 20%가 사라지는 거죠.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전형적으로 지금 옌화 약세를 통한 어떤 주식시장의 부응을 가져오는 전략을 많이 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만약에 뭐 패나소닉을 투자하셨다. 아니면 니덱을 투자를 하셨다. 어드밴테스트를 투자를 하셨다. 그러면 개별적으로 옌화로 투자를 하는 거니까 그거에 대한 해칭을 옌화를 원화 대비해서 하시는 게 맞겠죠. 그런 것 또는 예를 들어서 브라질을 투자를 하셨어요. 브라질의 환율이 깨져버리면 손실이 나니까 관련해서 해칭한다든지 그런데 그게 코스트가 비싸요. 비용이 비쌉니다. 그래서 꼭 환율을 해칭해야 되는 인덱스를 투자를 하실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좀 중장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 환 해칭에 있어서는 지금 앞으로 어떻게 할지 정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너무 고민을 많이 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냥 개별적으로 어떤 인덱스가 매력이 있는지를 더 계산을 많이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환에 대해서는 예측이 조금 단기적으로 불가한 부분이 있고 저희는 환보다는 펀더멘터를 조금 더 중점해서 보라라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본부장님 포트폴리오 전체 비중의 약 7%가 장기체 레버리지 TMF인데 마이너스 30%입니다. 장기체를 3.5% 수준으로 바라보고 계시는데 계속 그때까지 보유하는 것은 레버리지 특성상 계속 흐르기만 할 것인지 혹은 매도 타이밍을 고려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선 설명하기 전에 장기체를 투자를 하시는데 레버리지를 3배를 걸었다. 레버리지가 들어가면 어떤 상품이든 간에 그게 옵션을 이용한 거든 뭐든 간에 비용이라는 게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최소 1%의 비용이 들어가요. 1년에 그런데 금리는 예를 들어서 4%다. 그러면 1% 날아가는 거예요. 금리가 안 변하고 있으면 그러니까 많이 먹겠다고 금리가 떨어지는 것을 기대를 하시고 그렇게 투자를 하시면 참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제발 채권이 장기인데 단기적인 투자의 성향인 레버리지 상품을 쓴다. 이거는 제발 하지 마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러면 어떤 금리가 나올지에 대해서 계산을 해보자면 저희가 계산법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실질금리와 인플레이션 2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적절한 10년 국채금리가 정해진다. 이렇게 하시면 만약에 실질금리가 1.5%대로 지금 떨어져서 유지가 되고 여기 인플레이션 2%까지 떨어진다. 이걸로 계산을 하면 적절한 10년 국채금리는 3.5% 이 정도 답이 나오고요. 그게 아니라 실질금리가 생산성이 너무너무 좋아지기 때문에 더 떨어진다. 과거에도 그랬었으니까. 1%대까지 떨어진다. 인플레이션 2%다. 그러면은 금리는 3%까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에서 3% 그러면 요게 떨어지는 걸로 계산을 하면 4% 플러스 알파의 수익을 내실 수가 있으니까 지금 평가소는 평가소는 30% 난 것이 상대적으로 많이 돌아올 겁니다. 그런데 3.5%까지 갈 수는 있지만 3%까지 갈까 그건 좀 무리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건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금리가 당장 빠지기 시작해서 3.5%로 금방 갈 것 같으면 좀 기다렸다가 터시면 되는데 저는 연말까지라고 얘기했어요. 그 사이에 어떻게 될지 정확하게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정답을 드릴 수가 없고요. 또 더 리스크는 뭐냐면 만약에 실질금리가 2.5% 다시 티면 어떡합니까? 왜? 경기가 너무너무 좋아서. 그래서 인플레이션 2%에 실질금리 2.5%면 적절한 금리가 4.55%가 됩니다. 4.55가 되면 지금 4인데 또 올라가잖아요. 그럼 손실이 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전략은 좋지가 않다. 차라리 그냥 좋은 종목을 사서 한 종목이 지금 뭐 하루에 30%씩 오를 때도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좋은 종목을 골라서 1년에 수익 10%를 내겠다라는 게 훨씬 쉽다. 그만큼 경제성량율을 높여주고 생산성을 높여주는 그러한 종목을 잘 고르시면 이익도 늘고 주가도 오르고 두 자릿수의 상승은 충분히 가능하니까 그렇게 좀 투자를 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빠를수록 좋습니다. 터시는 거는 그래도 단기적으로 정말 나는 비전을 갖고 있어. 단기적으로 3.5% 갈 거야. 이렇게 믿으신다면 좀 더 들고 계시다가 해결하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은 방법입니다. 채권 금리에 대한 장기적인 전망도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으나 중단기적인 전망에 대해서 저희도 이제 항상 변할 수도 있으니깐요. 이런 부분은 좀 감안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번째 질문입니다. 미국 시장이 26년이나 27년 후에 조정을 예상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신흥국 시장도 그때 같이 조정을 생각하고 계실까요? 특히 한국 시장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한국 시장에 있어서 저희가 나쁘게 보는 건 아닌데요. 그래도 한국 주식 투자보다는 미국 주식 투자를 훨씬 더 많이 하셔야 된다 이 얘기를 해드리는 이유에 있어서 좀 설명을 하자면 우선 우리가 항상 올려드리는 세큘러 사이클 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거는 보통 최소 16년짜리에서 20년짜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5년 그러니까 과거보다도 더 짧게 계산하더라도 언제까지냐면 2028년까지에요. 그러면 지금 보시면 2024 2025 2026 2027 2028 아직 5년이나 남았죠. 자 이런 가운데서는 미국 시장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한국 주식에 대한 투자는 예를 들어서 5년이 남았다 그러면은 그 5년 중에서 2년 안 되는 기간만 하셔도 돼요. 1년만 하셔도 됩니다. 그때 다 수익이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막판에 왕창 들어오거나 아니면 왕창 들어왔다가 안 들어오거나 뭐 이거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게다가 이제 저희가 왕창 한국이 튈 수 있을 가능성 우리가 95년부터 2000년 사이클로 계산하면 95 96 97 98은 한국 투자하시면 안 됐어요. 왜냐면 박살이 났거든요. 그러다가 99 2000년도에 대박이 난 거죠. 그래서 지금 당장 막 어그레시브하게 사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왜? 지금 중국이 5년 안에 어떤 금융위기가 터질 가능성에 대해서 확연하게 높아졌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국 주식시장도 영향을 받아요. 그러면은 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미국 시장도 빠지겠죠. 근데 그 강도가 굉장히 덜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다시 한번 확 튀는 모습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 타이밍은 지금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여전히 한국 종목을 들고 가실 때 선택과 집중을 잘 하셔야 되고 대부분은 미국 주식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 주식을 골라내셔야 되는데 저희가 상대적인 매력도를 구해보니까 미국과 연관성이 높은 기업들은 매력이 있다. 또는 AI 산업과 연관성이 높은 기업들은 매력이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서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 SK 하이닉스 네이버 기아차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선택과 집중을 잘 하시고요. 또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만 앞으로 긴 사이클적으로 미국 시장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5년 연속 주구장창 올라간다 하더라도 한국 시장은 5년 연속 주구장창 올라갈 확률은 높지 않습니다. 과거의 역사가 그렇게 얘기해줍니다. 올라가더라도 아주 단기간에 빠르게 확 올라가는 그런 케이스가 나오는데 먼저 빠졌다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먼저 올라갔다가 안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그 부분은 잘 생각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흥국 시장에서 중국의 리스크로 인해서 저희가 아시아 시장에 대한 보수적인 견해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미국이 조정받을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좀 길게 질문들이 참 많아서 쭉 짚어봤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이고 여기서 이제 잘 포트폴리아를 구성하셔야 할지 올해 연말에 행복하십니다. 이제 1월이 다 가지도 않았는데 정말 수익률의 차이가 정말 온탕 냉탕이 정말 크게 차이가 납니다. 크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저희와 같이 꾸준히 투자를 하시면 좋은 성과를 올리시지 않을까 라는 기대를 해보고 저희가 운영하는 상품에 대해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